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이 됐죠, 지금? 영화 살인의 추억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까지 특정은 됐는데 당시 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용의선상에선 빠지게 된 거잖아요. 왜 빠지게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 동물을 이용해서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중요한 증거들이 재수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들이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은 바로 발부해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최홍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은 최근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양수가 기각이 됐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에 발생을 한 사건인데 제주도 일명 3대 미제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건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2009년 2월 1일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 씨가 연락이 끊기고 어린이집에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종된 지 일주일 후에 농업용 배수로 해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실종되기 전까지의 행적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죠? 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종 전날 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에 중간에 새벽 3시경에 남자친구 집을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 만에 남자친구와 싸우면서 집에서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두 번 한 것이 드러났고요. 하지만 당시에 배차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한 이후에 114에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14는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네, 아마도 다른 콜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바로 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지금 사실 추정밖에 없기 때문에 알려진 행적은 그게 전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종 5일 만에 지갑, 수첩,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핸드백이 발견이 됐고요. 실종 7일 만에 배수로 해서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핸드백이 발견된 지점과 사체가 발견된 지점이 핸드백은 아라동 축협사거리 인근 밭에서 발견됐는데 사체는 에오르 고네리에서 발견됐으니까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사실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당시 사체에서 정액이 검출이 됐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된 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자가 실종된 그 시점에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운행했던 택시를 특정을 해서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로까지 특정은 됐는데 당시 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용의선상에서는 빠지게 된 거잖아요? 왜 빠지게 된 거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망추적 시각, 사망추정 시각이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특정을 했는데 박 씨가 운전했던 택시의 이동 경로와 시간이 피해자 실종과 사망에 대한 추정과 딱 맞아 떨어졌고 박 씨가 또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그 경로 CCTV에 택시가 촬영이 되지 않았고요. 또 박 씨의 경찰에 출석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박 씨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망추정 시각은 어떻게 나왔길래 박 씨가 용의선상에서 빠지게 됐던 거죠?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체가 발견된 시각은 2월 8일 오후 1시 50분경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사체 발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24시간 이내니까 2월 7일 1시 50분경부터 2월 8일 1시 50분경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그 이유는 사체의 직장 온도라든지 모발에 남아있던 샴푸의 향이라든지 시반의 강도나 형태, 장기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 같은 경우는 사망추정 시각인 2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미제로 남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반전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다시 또 수사를 해서 박 씨를 기소하게 된 게 이게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서 된 거죠? 우선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찰서에서 장기 미제사건 수사팀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 동물을 이용해서 재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동물, 돼지나 개의 사체를 이용해서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뉴스는 저도 접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당시 직장 체온이 일반적인 체온보다 떨어졌지만 대기온도보다는 3.8도 이상 높은 점을 토대로 사망 시각이 2월 8일 기준 24시간 이내다라고 추론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사망자의 직장 체온이 숨진 지 24시간 이내에 대기온도와 같아진다라는 기존 법의학적 일반 이론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을 뒤집었는데요. 연구진에서는 비글 3마리와 돼지 4마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온도, 습도, 기후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 사건과 동일하게 사후 7일째 되는 날, 오후 8시 30분께도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습도, 배수로의 환경적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체가 부패가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을 착용하고 배수로의 콘크리트 벽으로 인해서 보온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서 실제 직장 체온이 대기온도보다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 기억에 2009년 당시에 사망 추정 시각에 대해서 논란이 꽤 많았던 게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과학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이 실종 당시였던 2월 1일 오전 3시 내지는 4시 이때로 수정이 됐고, 경찰은 이제 그렇다면 다시 택시 운전사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피해자로 검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각 외에도 다른 과학 수사 결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국과수가 새로운 분석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바로 미세 섬유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 섬유와 유사한 미세 섬유 증거가 피해자의 신체와 가방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 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박 씨의 택시에 탑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서 중요한 증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각을 재정립하고, 또 미세 섬유를 발견한 부분까지, 중요한 증거들이, 재수사를 위한 그런 중요한 증거들이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은 바로 발부해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법원은 이런 증거만 가지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은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7개월 걸쳐서 증거를 보강을 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는데, 7개월 동안 보강한 증거는 역시 미세 섬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추가로 발견이 됐고, 뒷좌석과 트렁크에서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 점퍼에 달려있던 동물 털과 비슷한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긴 시간 공들여서 수사를 했고요. 결국 용의자죠. 택시 운전사를 강간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년 7월 11일이었는데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 것이 1심에서 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판결문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에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박 씨가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죽어진 모텍을 수색하고 모텔 업주로부터 박 씨의 청바지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바지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봤고요.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인 청바지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이기 때문에 역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세섬유 증거와 CCTV 영상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재판부에서도 정황은 의심되지만 이것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아까 그 증거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이 됐기 때문에 아예 증거로서 인정할 수도 없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영장주의에 반한다거나 인권에 반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아예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범죄를 입증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힘이 빠지는 결과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고요. 법원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유념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 아까 말씀드렸던 청바지 뿐만 아니고 그 청바지를 바탕으로 수집된 2차 증거, 섬유, 미세섬유 이런 부분도 모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밥 먹는 걸로 생각하면 밥상에 올라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염이 됐기 때문에 밥상에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증적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겠지만 그 획득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예 밥상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하고 또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어쨌거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문제가 혹시 쟁점이 됐습니까?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공들여서 진행했던 동물 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경찰에서는 4번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결과만 제출이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았고요. 그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위에 있었던 내용물을 보더라도 실종 당일인 새벽 4시에 사망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아 그 사망 추정 시각이 다시 또 쟁점이 됐었군요. 재판부 2심 재판부는 실종 당일 새벽에 사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실종 당일 새벽에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확실하지 않다. 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실종 당일 새벽에 사망했다는 것이 거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가 혹시 박 씨의 택시를 탔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택시에 탑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운행한 차량이나 다른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그 과학수사를 다시 하면서 미세섬유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까, 혹시? 미세섬유가 나온 것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진청색 면 섬유가 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 검출된 섬유는 아주 특수하고 특이한 섬유가 아니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섬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유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꼭 피고인의 옷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택시기사의 옷이 아니고 피해자의 옷도 아닌 또 다양한 다른 섬유들이 검출됐는데 이런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과학수사를 해봤는데 법정에 택시기사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라는 확신을 할 정도는 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충분히 입증 안 됐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찾아야 되고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2심에서까지 증명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대법원까지도 가게 되면 또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도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박 씨 외에는 용의선상에 오른 다른 인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떤 택시기사 제보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2월 1일 새벽 3시경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태워서 10분 정도 걸려서 어떤 여성을 내려줬다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판결문에 적시가 됐다는 걸 보면 박 씨가 또 무고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무고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이 많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대부분까지는 또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